오늘 2024년도 4월 7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예요. 사과 배만 감도 사라진다. 간밭 10년 뒤엔 여의도 3배 증발 과일은 안이라는 기사입니다. 단감 생산량이 10년째 8천 통 감소 전망.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나빴고 전체 단감 농가의 납품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기촌해가지고 10년 전에 기촌해가지고 단감 포도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정말 작년에 사과도 다 썩어버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또 포도도 작황이 평소에 평년 5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이 없었어요. 단감은 다행스럽게 거름을 잘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나마 2그루 정도 있는 단감이 나름대로는 괜찮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감 생산량이 엄청 줄었다고 그러네요. 경남 창원시에서 34년째 단감 농사를 짓고 있는 강창국 다감농원 대표는 현재 천평 정도 단감 농사를 짓는데 사과 배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시선이 한 곳으로 바라보는 사이 다른 국산 과일도 조용하게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아마 수입 과일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국내산 과일들이 이제 죽어간다는 것이요. 딸기 같은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수출되고 또 우리 한국산 단감은 세계적이죠. 엄청 고가로 팔리고 달고 수량도 풍부하고 맛이 좋은 배도 그렇고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대 과일, 사과, 배, 감, 귤, 복숭아, 포도, 단감 가운데 단감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예요. 여의도 3배 면적 축구장 1200개가 넘는 단감 재배 면적이 한반도에 사라진다. 지난해 쏟아진 폭우와 달라진 기후 일조량 부족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단감 농가에 피해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또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 기후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또 부메랑처럼 우리의 먹거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남쪽으로 기촌 후에 처음 제가 한 행동은 집 주변과 텃밭에 30여 그루의 과실수를 심는 일이었어요. 노후에 신선한 무공의 과일을 심어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봤으니까 그중에 담간 사과, 포도도 그 6대 과일 중에 들어있네요. 우리가 심은 것 중에. 작년 사과는 썩어버렸고 단감 수확이 좋지 않았고 포도도 평소에 5분의 1 정도로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살구 수확은 5배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아주 살구가 수확이 좋았어요. 그래서 과일을 대신 살구는 많이 먹었죠. 통조림 다고. 그래서 기후변화로 과일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많은 적용을 받아서 기후변화에 적용받지 않는 그런 농작물이 필요해요. 기후에 따라서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전혀 농작물이 소득이 없는 농작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조장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강수량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받지 않는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깨를 주로 저는 심어요. 다른 장물을 심어보니까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혀 종작값도 못 걷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쓰레기라든지 그런 거 오염하고 우리 환경을 더럽혀놓으니까 이제 기후가 변화가 다 환경 오염됨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가 오고 그 독이 바로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금 우리 먹거리들이 다 소득이 줄어들고 또 먹거리가 이제 단절돼 버리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업자 등인 셈이에요.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질이라든지 또는 태우는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걸 함부로 버리니까 온 우리 땅들이 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하고 이제 먹거리까지 피해가 오는 거죠. 그 환경 일조량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런 환경 오염으로부터 기후변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에까지 지장을 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사과 앞에 감도 사라진다. 과일을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먹는 편이고 주스로 많이 먹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도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없어지는 육대 과일들에도 신경을 좀 써서 재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헤럴드 경제기사 2024년도 4월 7일자 사과 배만 감도 사라진다. 간파 10년도에는 여의도 3배 정말 과일은 안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